아 어? 아닌가요? 아 아 어디야 되지? 헷갈려 아 잠깐 선생님 빨리 가 빨리 가 아 네 잘했어 프론트 크로스 기다려 서서 그렇죠 기다려 6번 자연스럽게 되죠 지금 컴 컴 요렇게 하고서 핸들링을 합니다 이제 레디 고 3,4번에서 3,4번에서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둬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손을 이렇게 하고 1번 넘자마자 넘는걸 보자마자 빨리 끼세요 이쪽으로 이 정도의 자리를 자꾸 기다려야 돼요 오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제자리에서 돌려야 돼요 아 1번 넘자마자 2번으로 팍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세요 기다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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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기다리니까 되잖아요 손 뻗고 손 뻗고 그렇죠 뛰세요 빨리 서가지고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렇죠 그렇죠 되잖아요 예 쉬세요 프론트 크루스 할 자리까지 3,4번 사이까지 요 사이로 오세요 사이까지 더 그렇죠 턴 기다려서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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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끌고 가세요 계속 끌고 가세요 좋습니다 달려요 꼭 기다려요 넘을 때까지 그렇죠 예 빠르다 빠르다 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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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잘해 이거 찍어야 되는데 어허허허허 내가 정신이 없다 내가 정신이 없다 이게 너무 갈라요 어허허허 어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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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어허허 어허허 어허 어허허 어허 내가 정신이 없다 야 어허허 옥 예 어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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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허 개를 보면서 같이 움직여 개를 보면서 손 뻗고 손 뻗고 천천히 천천히 가슴 가슴 기다리세요 네 그렇죠 천천히 손 뻗고 달리세요 손 뻗고 달리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손 뻗고 그렇죠 개를 여기 왔는데 여기서 휙 돌려버려요 개를 같이 이렇게 도는게 아니에요 개를 이끄면서 연이 불러가지고 나한테 주목을 하게 한 다음에 개를 놓으면 여기까지 와서 천천히 천천히 넘자마자 혼자씩 돌아버려 개를 이렇게 우기는데 여기서 멈축해요 어 어떡해 미안해 천천히 천천히 부르세요 그런트 크로스 할 때 부르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기다려 눈 마주치고 불러요 그렇죠 그렇죠 손 피고 달려요 달려요 예에엑 브라구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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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